여기 어디예요? 저기 봐봐. 말 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산이라는 데야. 마이산? 올라가서 기도하는 데 있어. 소원 들어주는 데가 있어.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아, 너무 몰라서. 너무너무 저기는... 높지? 너네 소송 소송 밀 거예요? 바위바위빈. 아, 나쁘지? 어? 봐봐. 바위만 이거만 밟아야 돼. 빨리 가야 돼. 누나들한테 빨리 가야지. 뛰어, 뛰어, 뛰어. 빨리 점프해서 가야지. 시안아, 너 되게 신중한데 지금? 빨리 가고 있어. 어? 와... 이거 봐봐. 이거 돌 봐봐. 돌을 이렇게 쌌나 봐. 여기 보면 여기는 막 기도하고 소원 밀어지라고 막 하는 거예요. 기가 엄청 큰 사람이 만들었나 봐요. 저거? 아빠보다 더 큰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로버트가 만들었나? 로버트가? 로버트가? 저기 높게 쌓으면 손이 더 많이 이뤄지나 봐. 말이네. 저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 시안아, 저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 이제 여기 보면 여기는 막...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자,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빠, 이건 뭐예요? 이거 뭐야? 약수터인가 봐. 잠깐만. 고르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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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먹어봐.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올라가려면 이제 힘들잖아. 아빠 여기 물 좀 넣어줄게. 많이 넣어야죠. 얼만큼? 네, 잠시만요. 아빠 어디 안 마시나 봐. 시안이 가방을 넣dragon. 응. 시안이 가방이 넣어줘. 시안이 가방에 다 넣어. 시안이 가방을 넣어. 시안이 가방을 다 넣어. 시안이 마시다. 시안이 마 시안이 힘쎄. 시안이 가자. 시안이 괜찮아? 무거울 것 같찀데? есс уж... 괜찮아. Uh-kay. 시안이 힘쎄. provision this time. 아빠 돈 Students decided to run hard. 샤니가 1등하고 있어. 야, 샤니가 1등하고 있어. 잘하네. 내가 1등이다, 얘들아. 멜롱. 너? 멜롱. 너? 어, 이. 어, 이지. 어, 이지. 아빠, 근데 샤니 물 있잖아. 아, 물 마실래? 어. 샤니가 있으니까 물도 마실 수 있고 좋다. 고마워. 시안이도 먹어. 야, 시안아. 너만 먹냐? 너만 먹냐? 아빠는? 아빠는? 아빠는 안 먹어? 아빠도 줘야지. 안 줘? 왜? 아빠는 갈등 나는데? 이제 시안이 아빠한테 안 당하나요? 시안이 건 안 줘? 그거 꺼내서 아빠 한 번 줘 봐, 너. 시안아. 야, 너. 그거 뭐야, 그거? 야, 너. 그거 뭐야, 그거? 그 웃음 뭔데? 다 먹지. 아빠가? 아니야. 뭐야, 내 기쁜ego. perché. 응. 엄마가 안 주문해야 한 번만 하고 있자. 그러니까. Monaten, 칼이, 바이러니아. 너만 먹을게. оз ketchup.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알았어, 알았어. 시안아, 잠시 거기 있어, 알았지? 딴 데 가면 안 돼? 시야구 올게. 네. 아빠, 갔다 와요. 이거 누구 거지? 바닥에 떨어진 건가? 이거 누구 거지? 500원짜리 동전이네요. 이거 누구 거예요? 전 이거 아닌데. 전 누구 거예요? 아닌데. 이거 누구 거예요? 몰라. 할머니가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거겠지? 이거 누구 거겠지? 할머니가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거겠지? 글쎄, 이거 누구 거까? 할머니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안 떨어질 때. 어디서 났어? 거기서 주셨어요? 그럼 꼭 지고 있다가 일단 선생님 드려봐 선생님이 주인 찾아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가세요?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이거 왜?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는데? 저기에서 났어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닌데 여기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 누구예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 주신 거야? 네 그러면 스님이 이거 주인 찾아줄 때까지 맡아두고 있을 테니까 일단 오늘 착한 일 했으니까 스님이 선물 하나 줄게 가자 스님이 영어 사탕 하나 줄게 네 너무 재밌다 여기 없다 시안이 어디 갔어? 아빠 시안이 저기 있다 어디? 아빠 뭐야? 시안이 이게 뭐지? 뭐야? 시안아 뭐야? 뭐야? 시안이 안 울었어 시안이 안 울었어? 이게 뭐야? 뭔데? 떨어진 거야? 떨어졌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묻었잖아 못 먹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못 먹잖아 이거 썩었네 이거 안 돼? 썩었어 안 돼? 썩었어 안 돼? 안 돼? 먹지 마 썩었어 쓰레기치기 버려야지 아빠 줘 알았어 알았어 떨어졌잖아 알았어 알았어 물 줘 물 물로 씻어줄게 아빠가 알았지? 눈물 닦아 눈물 닦아 눈물 닦아 눈물 닦아줘 눈물 닦아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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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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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시안아 시안이 물 이거 하나로 엄청 이거 누가 누가 줬어? 내가 이 시안 내가 내가 시안아 시안아 아 맞다 그러면 되겠다 나눠서 먹자 그럼 되겠다 나눠서 먹자 누나 나도 먹고 싶어 누나도 먹자 다 먹자 이빵 이제 나 이제 이제 누나 이제 누나 이제 누나 누나 아 아 아 아 우아 우아 아니야 시안이 안 먹었네 시안이 안 먹었대 시안이 안 먹었대 나 혼자 사탕 어디서 났어, 시안이? 저기 코치님이 줬다. 코치님이 줬다고? 여기 코치님이 어딨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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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코치님이 어딨어? 저기... 아, 코치... 아, 스님? 아, 스님이 줬다고? 돈, 돈, 시안이가 떨어진 것도 왔어. 시안아. 그거를 주워서, 주에는 주워서 이걸 준 거구나? 아... 시안이가 착한 일 했어. 어, 시안이가 착한 일 했어. 아이고, 착해라. 와, 저기 봐봐. 저기... 저기... 왜 저기... 여기에 동전이 있지? 동전 있어, 마. 여기 동전 붙이면서... 어? 소음 빌면 되나 보다. 아빠가 먼저 동전 한번 붙여볼게. 봐봐. 봐봐. 어? 붙었어. 봐봐. 어?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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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약간 뒤로 해야지. 어, 붙었어. 기도해. 문 감고. 시안이도 봐봐. 시안이. 나 여기 닿을까? 뒤로 약간 제껴. 어? 어, 올려봐. 어, 시안이 붙었다. 기도해. 빨리 눈 감고. 아, 눈. 아, 눈. 아, 눈을. 눈을 감을 때, 시안아. 뒤로 제껴야 돼, 알았지? 봐봐. 자, 시안이. 선물 받으게도 돼요. 선물? 선물? 선물. 무슨 선물? 이거 뒤로 이렇게 제껴야 돼. 어? 자, 붙었어. 무슨 선물? 어? 무슨 선물? 주사 안 맞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주사 맞게 해주세요. 주사 맞게 해준다고? 주사 맞는다고? 아, 안 맞게. 아, 주사 안 맞게? 그거 딱 붙이고 얘기해. 주사 안 맞게 해주세요. 주사 안 맞게 해주세요. 어, 아빠 하나 붙이고. 기도할게요. 네. 여기다 딱 놓고. 저렇게. 네. 어. 자, 우리 설아, 수아, 시안이.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설 시대의 소원은? 아빠 키 쑥쑥 커지게 해주세요. 아빠 힘내게 해주세요. 아빠 또 오빠 꿀림해주세요. 아빠를 위한 소원 꼭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요? 앞으로도